이 겉으로의 체력 내가 이 체력은 참 좋았는데 아직까지 팍 돌아가니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먹고 움직이는 사소한 습관이 건강한 당신을 만든다 How old are you? 당신의 나이는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저 폭포 내려오는 저기는 멋있다 살펴 올라와서 보니까 더 좋다 물이 여기 지금 아취처럼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떨어져요 폭포라고 생각하는데 돌이 이렇게 다리같이 아취처럼 그치? 절묘하지? 저거는 저거는 멋있다. 전번에 내가 와서 이거 쭉 본 거야. 여기 폭포 참 특이하다. 그쵸? 옥양 폭포는 물이 바위 아래 구멍에서 떨어지는 특이한 형태라 백약산의 명소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니까 향수에 젖어오네요. 향수에 젖어서 하늘을 보면은 눈붐이 흘러가네 솜같은 구름입니다. 맨날Or 솜같은 구름입니다. 예에에. 예에. 예에. 예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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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꽁을 따가지고 꽁무늬. packet Wrestling 가 있어봐, 나 저 꽃 좀 한 따라 먹어 봐야 돼 인나 에잇, 이렇게! 누가 씹어먹으래 아이참네 그래, 이거 그렇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아요 수고하시래요 수고 많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두 번씩 진짜 번다 실제로 보니까 좋으세요? 아, 좋지 아, 호박을 호박은 뭐 하시려고요? 호박국기로 해준대요 호박국이요? 호박국도 있어요? 호박찌개는 좋아하는데 호박국도 있나요? 호박국, 호박국 호박국이라는 게 호박으로 국 끓인 거 먹어봤어요? 호박국은 누가 좋아해서 끓이시는 거예요? 호박국은 누가 좋아해서 끓이시는 거예요? 호박국은 누가 좋아해서 끓이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호박국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좋은데 다 좋아하세요? 우리 덕수의 큰아들이 좋아하네 오늘 우리 끓여주시는 거죠?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내가 보기만 해도 좋네 우리 큰아드님이 제일 진짜 진짜 좋아하는 호박국 자, 가겠습니다 이제 끓이러 시작하죠 아, 예 아, 예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아, 예